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중부지방은 오늘 하루 많은 곳은 5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남희진 캐스터. 네, 지금은 강한 비가 강원 북부와 전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인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고요. 또 전남 담양에도 지금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. 때문에 남부지방은 오늘 새벽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. 또 중부지방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강약을 반복해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강한 폭우가 집중될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. 따라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.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, 또 충남과 전북, 또 경북,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북까지 발효 중입니다. 앞으로 중부지방에 많게는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. 남부지방에도 50에서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. 한편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 중입니다.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폭우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 기상캐스터